도끼같은거 아니에요? 도끼같은거 아니에요? 도끼같은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절아! 절아! 좋아! 오늘 갈곳이에요 오늘 갈곳 자 여러분들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여기는 우리가 온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되었고 안보신 분들이 많을거야 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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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있어요 와 매워 매워 비 엄청 떨어졌네 비 엄청 떨어졌네 비 엄청 떨어졌네 맥허트에 뭐냐 분위기 살벌하고 맥허트에 자꾸 분위기 살벌해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뭐야 이거? 뭐냐? 식탁이 다.. 물에 씹어놨네 봐봐 도끼같은거 도끼같은거 와..뭐냐? 와..뭐냐? 비까지 갈곳이야 뭐야? 우리 방송 보고 주작이라는 애들 한번 더 봐봐라 한번 봐봐 무시다 빠졌어 무시다 빠졌어 이게 엄청 무거울거란 말이야 무시다 빠졌다니까? 뭔소리야? 뭐 좀 나가냐? 뭐 좀 나가냐? 방금? 뭐 좀 나갔어? 방금? 뭐 좀 나갔어? 못 봤어? 못 봤어? 어.. 이..뭐따가 뛰어나 봐 유쒸다 뭐야? 뭐야? 다시시켜줘 조금 떨린 거 같은데..? 괜찮으니? 다리마자 부재님 정강웍이 맞아부재님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야 아니야 웃어도 상관없어 내가 뭐 실수하고 그런거지 근데.. 내가 싱크대를 왜 저를 다 열어봤냐면 이유 없이 열어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유 없이 열어본 것이 아니라 그쪽 벽 쪽으로 우리 맨 처음에 들어왔을때보다 기운이 더 이상해 그쪽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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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인데 와.. 이거 엄청 두꺼운거잖아 형님 그래도 다행히 머리 쪽으로 떨어졌어요 함께 머리 쪽으로 떨어졌으면 좋때뻔했네 조심하십시오 형님 제가 앞장 사겠습니다 갑자기 손가락 spirits 눈이장중에 떠나야다 오르고 백령 주님 아.. 없 tutto 아.. 여기가 볼걸 아기 reverse 잠깐만 또 뭐 들어오는거 같아? 어? 뭐 들어오는거 같아? 뭐야? 뭐야? 바람이 들어올 수 없다니? 바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니? 여기저기 있어서 무슨 소리야..? 와따.. 와따 여기도 와따.. 여기도 방금 뭐 갔다와뒀어요? 와따.. 와.. 뭐야.. 사람인 줄 알았네.. 아.. 뭐지? 와.. 와 나가고 싶다.. 어 자라.. 와.. 본사람! 키가 너무 세다 와.. 전남구다 키가 너무 세 근데.. 키가 너무 세 와.. 이거 할머니가 가면 안될거 같은데? 야.. 부져 또 부져 부져 가고 야아 부져 기가 너무 세.. 설마 하다가.. 이거 빙이 될 판이야 이거 기가 너무 세요 이거 향감 이거 잘못 가면 이거 이익꼴이 빙이 될 것 같아 이거.. 기가 너무 세 이거 우선 향을 하나 피어서 들어가던가 해야 될 것 같아 향을 하나 피어서 나 피어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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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꾸 이상하게 느껴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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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 한 방에서 오고 한 방에서 오고 한 방에서 오고 한 방에서 오고 안 가 뭐야? 뭐야? 한 방에서 오고 가만히 좀 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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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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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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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제발!! 이inken! 으윽 어!! 장갑! 보이세 마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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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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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액션 내가 안 됐어 시리가 시켰어 미친년 시리가 시켰어 시리가 시켰어 시리가 시켰어 시리가 시켰어 나 일로 왔어 시리가 시켰어 보셨던 분 보셨던 분 보셨던 분 보셨던 분 보셨던 분 저거 왜 불이 약해졌어 여기서 온 상태로 놔둬야지 잡아봐 뭔 소리냐? 몰라 뭐 소리난다 2층에 소리난가? 드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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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향은 계속 타고 있어요 향은 계속 타고 있어요 2층 쪽 2층 쪽 2층 쪽 2층 쪽 2층 쪽 2층 쪽 느낌이 이상한데? 뭐야? 다이리야 뭐야? 이직에서 막 걸어가는디야.. 발전 뭐야..? 속 상황.. matière.. .. touch.. 하아.. 왔다.. 올라다가 말다가.. 올라다가 말다가.. 뭐야 여기가.. 또치, 또치, 또치 뭐야..? 소리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누구 온 거 같아 누구 온 거 같아 뭐지..? 아니야..! 오오오오오오! 조용히 해 누구야?! 도망가! 누나가 그런거같아..? 누구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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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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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는 사람? 저거는 분명... 자, 여러분들. 우선 뒤로 빠꾸자. 한번만 얘기하세요. 저거는... 여러분들, 아까 내가 문 찾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문 찾는 거 봤어? 문 찾는 거 봤어? 아무것도 없어. 목소리 크면 줄이세요.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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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세요? 누구야? 앞에... อะไร ABOUT THEM mirror 누구 excuse지? 아니면 그릇에endra陸 erfahren 호로록 소리를 보내면 돼EV 뭐요? 뭐야?! 발사국 소리.. 발사국 소리.. 발사국 소리.. 침샤.. 소리 소리.. 아찍이 땅소리야 아찍이 땅소리야 아찍이 땅소리야 아찍이 땅소리야 아찍이 땅소리야 기운이.. 조심해 얘가.. 찔린다 아찍이 땅소리야 내가 분명히 잠갔어 내가 문을 분명히 잠갔어 내가 분명히 문을 잠갔다고 내가 분명히 문을 잠갔어 이거 내가 분명히 문을 잠갔어 이거 아찍이 땅소리야 아찍이 땅소리야 잠깐 뭐야 그대로야 잠깐 뭐야 그대로야 난 뭐야 어이C.. 깜짝이야 하.. 미쳤네.. 미쳤네.. 윈지 아랜지 모르겄다 야.. 윈지 아랜지 모르겄어.. 윈지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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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앞에.. 어? 잠깐만.. 뭐야? 나도 아니었나? 야! 큰일 났어!! 야! 큰일 났어!! 뭐예요 우리 뒤에? 나 지금 안질들어 뒤에서 뭐야?! 사진도 안 wage 사진도 안 wage 사진도 안 wage 사진도 안 wage 뭐지? 뭐야? 쩔쩔쩔쩔쩔쩔 이 꼬리가.. 전 날씨를 만진 뒤로.. 갑자기 내 뒤에서.. 기운이 뭐.. 확.. 어? 바로 뒤에서 바로.. 뭐야 이거 진짜.. 가만있어.. 진짜 조심했어..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뭐야..? 어.. 안녕.. 척이나.. 아.. 척이나.. 괜찮아.. 척이나.. 처음에.. 척이나.. 척이나.. 아.. 화장실은 그대로있어 아까 화장실 얘기를 했지? 화장실은 그대로있다고? 화장실은 그대로있어 그것도 잘 cheered 이제 puls해 장사 뭐였지... 뭐였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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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 푸짐 냄새.. 또 불안하게 하냐? 잠깐만.. 어디서.. 너.. 저 새끼.. 여기다.. 오짐싸고 자빠졌네 나 여기 진짜 기한이 다.. 저기 미친놈 보소 조용하게 놀랬고 열어줘.. 저기 오짐싸고 자빠졌네? 올라가 봅시다 와.. 휘장 깨져있네 와.. 휘장 깨져있네 와.. 뭐야..? 뭐지? 저게 어디서 떨어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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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들어왔다 저게 어디서 떨어진거에요? 저게 어디서 떨어진거에요? 떨어진거에요 저게 어디서 떨어진거에요? 뭐야..? 저게 어디서 떨어진거에요? 뭐야 뭐야?! 와아 안되었다 안되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늘 비가 와요, 대신에.. 비가 강쾌한 기운이 있다 야.. 잠깐만.. 야.. 이 새끼.. 귀신이 바닥을 비춰야되겠어 바닥을 비춰야되겠어 바닥을 비춰야되겠어 바닥을 비춰야되겠어 이게 어떻게 다.. 세워졌던 문이.. 우르르 닫혀져 지금.. 수영하다 나도 안되겠다 이거.. 나도 안되겠다 나도 안되겠다 나도 안되겠어 나도 안되겠어 나도 안되겠어 나도 안되겠어 여기서 방금 더 진행하는 히콜이 빙이 걸릴 것 같아 여기서 방금 더 진행하는 히콜이 빙이 걸릴 것 같아 여기서 방금 더 진행하는 히콜이 빙이 걸릴 것 같아 아아앗 넘네 넘네 못 NA 안 되겠다 방 좀 다 씹는거지 안 돼, 어려운데 갈수록 기관 너무 세자 안 돼 안 돼 피가 이라고 말해 빨리 나가라 빨리 와 안 되겠다 빨리 와 어 잠깐만 이 새끼가 야 너 숟가락 움직이고 있네 내가 먼저 알았거든 나 말하려고 그랬어 여러분들 자꾸 이 새끼 숟가락 움직이지 미쳐들겄네 너 영환 너 안 되겠다 너 영환 테스트 해 봐야 되겠다 앞으로 어흐 할 때마다 잘 보세요 너 영환 테스트 해 뭐 때문에 너 왜 나 따라서 빨리 말해 봐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 안에서 이 문 안에서 뭐가 왔다 갔어요 뭐가 왔다 갔어요 뭐가 왔다 갔는데 구체적으로 이해해 봐 도대체 방송 때마다 뭐가 왔다 갔어 도대체 뭐가 왔다 갔어 사람 문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왔다 갔구나 지금 빨리 해명 방송 해봐 너 앞에 갔다가 문을 열려고 했는지 아니면 문을 안 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문 앞에까지는 안 썼어요 그러다가 근데 왜 문 안 열어 왜 그냥 갔어 형님이 어 하고 제가 어 하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그런가 그러지 놀란거지 그러지 놀란거지 필요없이 저 밥새끼가 영환도 아닌 이 새끼가 갑자기 영환인적 해놓고 숟가락 얹어보면 이 새끼도 놀래가지고 그냥 가본거지 여러분 진짜 찍었습니다 진짜 이 안에 뭔가 있어요 들어가보시면 합니다 들어가보죠 형님 겁나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여기다 뭐 알바심은 아니야 겁나게 당당하게 얘기한다 너 진짜 있습니다 형님 형님도 하시잖아요 일부러 장난친거에요 아니요